에이 미스테리 난 매일 꿈꾸지 깨어나기 싫을 만큼 짜릿한 상상인걸 어질어질해 미칠 것만 같아 너의 존재만으로도 왠지 나는 흥분돼 어떻게 시작해볼까 실수인 척 문자 보낼까 꿈에서처럼 너에게 전화가 온다면 갈게 말해 너 지금 어딘데 혹시 거기 옆에 누구 있니 괜히 반대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갈게 말해 너 지금 어딘데 혹시 거기 옆에 누구 있니 괜히 반대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갈게 말해 너 지금 어딘데 혹시 거기 옆에 누구 있니 괜히 반대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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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